아..나왔는데.. 도..도전.. 근데 나도 많이 돌려가지고.. 나올 때가 됐어.. 야..그런데 쌍레전들이 잡어볼 85억에 사는거 죽었지.. 안나.. 느낌이 좋아.. 에디 공 30% 저도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겠습니까? 정말 많이 했는데.. 나도 한번만 뛰어보고 싶다.. 에디 공 30% 뛰어보고 싶어.. 5만원 깔끔하게 날라갖고.. 에디션.. 에디션.. 5.. 야.. 세번째 줄.. 마력 9%가 잘 나오고.. 마력 30% 나오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.. 하.. 에디 공 30% 나오면 얼마나 뿌듯할까.. 럭 20% 무슨 기분일까.. 이거.. 본전 뽑으려면.. 아.. 세번째 줄.. 아.. 왜 뜰거 같네.. 뭔가 나올거 같애.. 뭔가 나올거 같애.. 아.. 아.. 레드큐..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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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디 공 30% 나오는건가.. 설마.. 마사.. 전재산 탕.. 탕진하게 생겼는데.. 전재산 탕.. 탕진하게 생겼네.. 은 drunk look 52% 철깍金.. 40% 아.. 아.. 40, 40, 12.. 50% 정도를 한번만 봐서 좋겠다.. 참 뿌듯할것같은데.. 어.. J$%$$$$$$$$$$$$$$$$$$$$$$$$ 아무것도 못되었냐고 돈 다 썼던데 돈 다 썼던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본전 체계하냐 재도전 아씨 나오면 어떡하냐 방법은 진짜 에디콘 30% 밖에 없는거 같은데 021%도 안나오고 마륵 21%도 안나오네 다른건 다 나오는거 같은데 아 여기다 돈 다 집어넣는거 아니야? 아 20은 안되지 아니 몇백개 썼는데 몇백개 까지나니까 아니 세졸이 한 번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니 근데 왜 옵션 안나오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 공두줄 나오면은 100억 갖다 버리는거 같은데 100억 갖다 버리는거 같은데 라기보다는 지금도 안나왔다는게 중요하지 않나 아 안된다 아 안된다 돈 다 쓰면 안된다 아아 졸도 못되었네 위에도 못되었네 와 이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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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십 이십 안녕하세요 오빠팬입니다 아 예예 영희님 그건 다 라고 해서 2천5백원을 넣을거 맞itating 25억 원이 맞취네 25억 원이 맞취네 25억 원이 맞취네 260억 원이 맞취네 아 이 놈이 한 개짜리 빠르게 한다 일단은 90개니까 45개를 써봐 아 진짜 운이 없는 거예요 아 너무 하네 어 깔끔하네 힘 30% 전재산 탕검하게 생겼네? 와 이거 진짜 다 먹다 하나뿐이다 이거 에디 공 30% 가져와야겠다 이 돈을 쓰고 만족할만한 옵션 40... 또 나온대 힘 30% 40, 40, 12? 아니 그건 둘째치고 뭐 떠야 말이지? 와 HP 3줄이다 말도 안되지 40, 39인데 와... 아쉬워 아... 도무 반 아... 도무 반 하... 하... 도무 반 도무 반 아 바꿀 순 없어 에디 공 30% 나온다 나오면 말이지요 아... 저작시 내 기억으로는 먼치하일에 큐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있어 있어 14개나 있어 작은거지 14개나 있어 다 먹었다 진짜 없다 다 먹었다 공격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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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선제선 공격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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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억에 팔스 있던 아이템이 나와야되겠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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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나 에디셔널 큐브 왜케 많냐? 55개 있었네? 지금 알았네? 내게... 40, 33, 40, 35, 30 12, 9, 5 에디셔널 큐브가 55개가 숨겨져 있었네, 사왔는데 아, 030번 하면 나오면 대만족이지 036% 나오면 개만족이지 아, 네네, 먼치도 에디 030% 하나 정도는 써보고 싶은데 말이지 기적같은 얘기 한번 봐야될텐데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건가 와, 이정도 했는데 안나온다고? 아, 마력 21% 처음 나왔어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돌렸는데 아, 좀 너무 심하다 싶은데 아, 너무 심하다 400억을 썼다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그 어떠한 옵션이 나와도 공격력 세조를 아니면은 손해겠구만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 저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한번도 띄워본 적이 없었어요 한번 띄워보고 싶은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어, 이거 공격력 안 주는거야 왜 공도조를 못 띄우니 다른거 다 띄웠는데 아,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아주 최악의 슬픔이로 그 힘들다는거 하나밖에 없구만 본전이란 무엇이길래 도전을 한 자의 최후인가요 아, 인트 30% HP 30% 더 나왔던데 아, 나 돈 없어 이제 진짜 없는데 근데 이게 마지막 전 재산인데 4개 빼고 보다 더 쓴 것 같은데 전자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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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말도 안 돼 아,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인가 아, 역시 먼치바퍼님께서 10만 며프를 보내주셨군요 쇼먼치님이십니다 아, 세 줄이란 세 줄은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잔인하네, 이 게임 야, 진짜 공도졸도 안 나온다는 얘기 말이 안 되네, 말이 안 돼 아, 나왔던데 아, 나왔던데 아... 내다버린 얼마 정도 될까 내다버린 돈이 내가 300원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뭐가 좋냐 똑같은 옵션이야 뭐가 좋을까 35 30 40이냐 40 30 30 32년에 그래도 봉웅 5%에다가 봉웅 5% 이달이 좋지 않을까? 어떡하냐.. 큐브하고 싶은데 어떡하냐? 어떡해요 저 어떡합니까 봉웅 5%